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유용하면서도 쉽게 써먹을 수 있는 가성비 만점의 영어 표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나온 것처럼 I got cold feet. 이게 어떤 뜻인가? 여기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I got cold feet 하면, 직역하면 나는 차가운 발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직역하면. 그래서 발이 차갑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old feet,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 예문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래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was going to try bungee jumping, but I got cold feet and couldn't do it.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bungee jumping을 한번 try 해보려고 했었어. 그죠? 먼지 점프 아시죠? 먼지 점프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got cold feet. 이 cold feet를 갖게 됐고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서 B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발이 차가워져서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B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Too bad. You should have warmed your feet. 자, too bad. 정말 안 됐다. 정말 안 됐네. 자, 그리고 should have pp가 되면은 뭐뭐 했어야 했다 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좀 네 발을 좀 따뜻하게 했어야 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지 점프를 하려고 했지만은 발이 차가워져서 내가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아무리 너는 좀 발을 따뜻하게 했어야만 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A의 분위기가 어때요? 쏘아해졌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B가 이 아이가 cold feet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뜻으로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got cold feet는 어떤 뜻이냐면요. 물론 뭐 차가운 발을 가졌다는 직역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나 이게 실제 대화에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바로 크게 겁먹다 그 뜻이에요. 겁먹다. 우리의 쫄다 그런 말이죠? 쫄았다. 그 뜻이 바로 이 got cold feet가 되겠습니다. 쉬워요? 무서워가지고 발을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렇죠? 발이 차갑다는 얘기는 발이 덜덜덜 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발이 떨려서 하질 못했다. 겁먹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뭐 한다고요? 번지점프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겁을 먹어서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B가 발을 따뜻하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됐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got cold feet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럼 여기 어떻게 실제까지 사용됐는가? 제가 세 가지 문장 정도만 더 예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가 later 후에 got cold feet and canceled the order. 자 그가 later 후에 got cold feet가 뭐라고요? 겁먹었다는 얘기죠. 겁을 먹게 됐다. 그가 후에 겁을 먹게 됐고 그리고 cancel the order. order는 주문이잖아요. 그 주문을 취소했다 그 얘기죠. 뭔가 주문을 딱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겁먹은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서는 그걸 취소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음도 또 보실까요? The bride got cold feet just before the wedding and ran off. 자 the bride. bride은 신부죠. 신랑 신부 할 때 그 신부가 got cold feet. 겁을 먹었대요. 신부가 갑자기 겁을 먹었대요. Just before. 바로 뭐하기 직전에? 그 웨딩. 결혼식 하기 직전에. 결혼식 하기 직전에 갑자기 겁을 먹고서는 ran off는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갑자기 결혼생활에 대한 두려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이 got cold feet예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She signed the contract and suddenly got cold feet the following day. 자 그녀가 signed the contract. Contract는 계약서가 되겠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got cold feet. 겁을 먹게 됐어요. 언제? The following day는 그 다음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그 다음날 갑자기 겁을 먹어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뭐 계약을 취소했다든가 뭐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got cold feet가 바로 겁을 먹었다는 뜻이라는 것 기억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의문만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씩. 오늘께 설명드린 got cold feet. 이 표현 많이 써먹으시고 또 친구가 이런 말 하게 되면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또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할게요.